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함지아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에 연루돼 미 수사당국의 공개수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보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해 해당 은행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이렇게 탈취한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사실을 추적했다고 맨델커 차관은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자금은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제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밝혔고, 앞서 지난 3월에도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제재는 테러 지원국과 인권 가해자들, 무기 확산자들의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병력에 해를 끼치지 않은 채 이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델커 차관은 그러면서 현 행정부에선 재무부가 이란과 북한, 러시아 등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D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헤더 윌슨 미 공군장관은 이런 북한에 대해 주변국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은 외교적 노력에 대한 미군의 지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메리디언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열린 미군의 우선순위와 현대화 토론회에 참석한 헤더 윌슨 미 공군장관은 북한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윌슨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 한이 세 나라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고 보느냐는 비어웨이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과거 수준으로 미, 한 연합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북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과거의 훈련으로 돌아갈지 여부는 전투지휘관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과 협의에 내릴 결정이라면서 군은 외교적 노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육군장관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익과 동맹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군은 한국과 일본 주둔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육군장관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임무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군인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슨 공군장관도 전투지휘관이 추가 병력을 필요로 할 때 군인들을 준비시켜 놓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면서 특히 공군은 위기 발생 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즉각 투입하는 세력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면 속에서도 유엔과 한국의 대북지원 논의가 계속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감시 등 대북지원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북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도적 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국 관리가 유엔에서 지원 반대가 아닌 투명성 보장을 강조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에서 2008년까지 13억 달러 이상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또 2011년과 2017년엔 홍수 피해 지원 자금으로 유니세프 등을 통해 1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이행의 투명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러브다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구 차관보는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터 신문기구에서 북한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취약계층에 투입해 정부 책임을 외국 지원으로 대체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품 운송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구들의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과 감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때 정치적 고려는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러브다 코엔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정부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키려 했던 영양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자 W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BD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 등 세계적인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와 지역 갈등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이 가능하다면서 상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문에서 양국이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트위터를 통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13일 오전 일본으로 날아와 주요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최근 미군 정찰기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작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인 지난 8일에 이어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으며 미한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움직임에 대비해 다소 상향된 대북 감시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일본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북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북한 문제와 미사일 경제 문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일본 방문 당시에도 일본인 납북자 피해 가족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법원이 다른 나라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가오슝 지방법원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천 스쉔 씨에게 119일 동안의 구금과 벌금 35만 7천 대만 달러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